어르신 정원군이 다 되어시 아이아이 열소 사랑이오 아이다 결식으로 다가가세 어린 아름 서라스 이 동대를 보도 정원군이 다 되어시 아이아이 열소 사랑이오 아이다 결식으로 다가세 어린 아름 서라스 이 동대를 보도 아이아이 열소 사랑이오 아이아이 열소 사랑이오 옛날에 길거리에서 행사하는 장님이 썼는데 아 이런 소리를 했고 나는 무의술의 병점이나 목점마요 여기 장님? 장님? 아 누구요? 나예요 아 나는 여기 있는데 나란 누구야? 아 여기 나라니까요 아 글쎄 나는 여기 있는데 나란 누구야 아이고 답답해 죽겠네 여기 나란 말이에요 나 그럼 어디 난감은 만져볼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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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오 하나? 이거 왜요? 나에게는 요즘에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그 성추행범 그 성추행범 여기 발에다가 차는 거 뭐예요? 성추행범 몰라요 그거? 전자발지 몰라요 전자발지 그런 사람을 했는지 내가 확인하려고 아니 이런라인 진짜 나쁘겠네 아니 나라면 그래서요? 아 그러니깐 진짜 난감은 만져본 거 그게 뭐 잘못해서? 뭐라구요? 아무 때만 내보면 알지 그렇잖아 어디 사는 분이 어디 살 때는 땅 위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고향이 어디냐구요? 고향이 어디냐? 네 우리 어머니 뱃속이지 그게 아니라 처음 진지를 자투던 곳이 어디냐구요? 아 처음 진지를 자투던 곳? 네 그게 우리 집 안방이지 그게 아니라 처음 발을 내디린 도가 어디냐구요? 아 진짜 그렇게 말했지 처음 발을 내디린 도가 어디야? 네 네 횡단보도 그렇지 그럼 구는요? 강남구 강남구 그렇지 그 동능이야? 네 알람구르겠다 토곡동구 아 그 부자님한테 나는 그 파워펜스를 사줄거에요? 파워펜스 같은거에요? 그 옆 동네 산동네에는 파워펜스가 나이 괜찮네 너무낭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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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보안을 잔뜩이 나와서 아저씨 어머어머 내 점수 좀 더해 어 아이고 내가 점을 고려놔지 뭐에요 점을 고려놔 잘되게 그 병점이오 5점이오 아니 우리 병점이랍니다 병점이야 아이고 대게 누가 아프신 모양이로군 우리 복습이가 병이라지요 복습이가 이름만 꼼꼼 없다 그 대게 따님이시오? 아니요 아니 그 미안하게 됐어 아니 그 미안하게 아니에요 아니 그 아드님이시오 아니요 아니 그 아드님이시오 아니요 수능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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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새 수능이 무슨말이야? 아 글쎄 우리집 강아지가 배가새는 거에요 아니 그러면 나도 혹시 개조를 치자 이 말이야? 그럼 정치 실패 말씀이세요? 에이 이거 하루종일 공쳐서 안 볼수도 없고 호부지챙이 그런 말이야 네 개점인 만큼 두 배로 복채를 뜨시오 아 그건 걱정 마시고 잘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개님의 그러면 거주 성명과 생명 월위를 알았는데 그 말이야 이름만 알았으니 그 개님의 춘추가 어떻게 되시오? 춘추라니요? 에이 그 개님의 연세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야 연세는 또 뭐해요 에이 이런 무식한 그 개새끼가 어떻게 되냐고 그럼 진짜 이렇게 물어보셔야죠 아이고 지금 두 살하고 반이랍니다 두 살 반이야 네 이 말이야 이 말이야 자유 좀 봐주세요 네 내가 이거 박수같은 전개가 안나와 네 근데 춤은 안돼 그럼 박수 좀 봐야해 아이고 지우추가 나의 천재 해빈이 대인이야 알기지 검은 꿈 떼고 복은 복에다 이것은 발음이 아니구나 그 참 노래가 나와 이것은 발음이 아니구나 악쥐강아지는 뒤쥐 강아지 발정 남병인지 몸 상이 질 감기 질 연명하신 성개로 그 사고 나 아휴 아 주문하네 아니 왜요 내 춤을 춥 Chanel 그 개님께서 삽이려면 멀리 장기 출장하게 생겨드려야죠 장기 출장이야? 이렇지 어디로야? 어떻게 나는 말이 된장 두루베개를 펼쳐 입고 입고 따라해봐 입고 입 입고 그렇지 않아 청파 겨울이를 뒤집어 쓰고 쓰고 등이 가벼이 방수로 툭툭툭툭해서 어머니 보신 장점으로 가라야라야 영생들 좋아하니 이끄어 그런 게 아냐 운명 아시는거지 살인 방도는 없을까요? 살인 방법있지 어떡해요? 나 같은 사람을 불러다가 교회를 좀 읽어 줬으면 되겠네 그럼 교회를 좀 읽어주세요 교회를 좀 읽어 줄까? 네 그럼 나만 먼저 가서 5색 과일 3색 채소를 잘 차려 놓고 놓고 돼지 머리는 그냥 털을 짝 뽑아서 올려놓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먼저 자상을 잘 찾고 있으며 에헤 한 번 잡았다. 얘 팬들한테 하면 똑똑한 척은 안 됐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에헤시오 무인수레! 여름시여 이리 오너라 누구시냐고 여쭈어라 귀댁에 장님이 오셨다고 여쭈어라 장님이 언급스럽게 대낮에 남의 집을 왜 하냐고 여쭈어라 귀댁에 돌이 배경 cat 아이고 기 coastal약 호우아 이 쪽으로 오세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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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 처방이 지나서 그만 때리 봐주셨네 처방을 끼치고 내 장기판 당겨졌다고 장기판이 라뇨 어? 아유 일을 언제 아유 드러내! 내가 말한대로 잘 차려놨고 아 그럼요 잘 차려놨죠 돼지머리도 잘 생긴다 아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니 개처럼 번으로 생기지 않았어 아유 개처럼 내 머리라고요 아유 미안하게 됐으니 술임만하니 배가 내미신거에요 아유 박채요 알겠어요 내가 이렇게 잘 차려놨으니까 형을 한번 읽어드리리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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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평생도 개개없는거 처음이야 박수 한 번 주십시오 박수 한 번 주십시오 이제 해도 맘을 보냐 이제 맘을 쳐야 항상 말라 성포대요 기수도 정보낸다 기수도 정보낸다 끝나보면 진밀대요 맘고되어 죽을더라 깨어픈 입술이 꺼내낸 어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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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ch 너 Otto 노 literature 얻은 nu Gather ists 선생님 8 美 아니 내가 우리 집 개의 검을 이루고 그랬지 누가 장인님 흥락하려는 거로 인생했어요? 아니 혜나야! 아니에요! 어떤 프리미어더님이 일하고 갔다가 개경을 흘리며 아니 2011년 이 글로벌한 시대에 누가 이렇게 미친을 믿어? 이렇게 오늘 이렇게 운영에 오신 분들 많이 오셨으니까 그 옛날 소리 재난 소리 하려고 그러는 거지 나도 이렇게 눈뜸은 멀쩡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열심히 해주세요! 아유... 아유 여기 왔으니까 공원할수록 공원경이라면 이거 봐라! 여기 오신 분들 공연 보시는 분들 제수 소원 방차로 덕담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이스! 과제의 항성구조로 별도로 옮게 일을 낳읍시다 한 방과의 뜻은 나의 호남호 상방지에 오마한 사이 피곤 내긴 하고 봄날 날에 오신 여러분 새수막도 아는 선진정에 하늘나면 존재아 낳고 따를나면 존재아 낳고 하늘로는 존재아 낳고 출론은 낙대로다 봄날 날에 오신 여러분 무슨 일 할 수 있겠지? 고원 성지 파마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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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